단작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부터 이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 원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이로써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관련 섹터입니다. 다만 시초 대비했을 때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 쪽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전 테마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요? 아, 네. 자,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최근에 역시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거는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부터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올리면서 지금 유지 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 전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탈원전을 전 정부에서 이제 했지만 탈원전을 현재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탄원전을 폐기하고 나서 현재 지금 원전 비중을 30년까지 지금 이제 30% 이상을 좀 올린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의 부분이 30%가 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29% 그리고 원전이 27%인데 지금 신생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신생 관련 에너지가 7%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오늘도 옴니시스에 많이 간 거는 지금 전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역시나 탈원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지고 앞으로의 원전 관련주들은 현재 지금 2030년까지 지금 폐기될 수 있는 원전 원자로를 다시 한번 재생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원자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재가동을 위해서 그걸 시설 설비 보수하고 체크하는 쪽을 봐야 하는 것인가? 짓는 쪽을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사실 근데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30년에 원전이 수명이 이제 10기가 지금 수명이 다 돼서 이걸 폐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는 재가동을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한울 3, 4기의 건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재가동하는 부분과 신설에 대한 부분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고민이 됩니다. 어떤 기업을 보실지 궁금한데 큰 종목 보세요? 작은 종목 보세요? 저는 좀 작은 종목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좀 잡기도 어렵지만 방향성을 잡더라도 좀 크게 튀지 않는 경향이 좀 많은데 작은 기업일수록 이슈가 될 때마다 크게 좀 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시세가 잘 굳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종목은요? 오늘의 종목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기술도 굉장히 지금 예전에 원전 관련주로 많이 갔고요. 최근에는 이제 풍력 관련주로 좀 갔습니다. 자회사 이슈로서 갔는데 역시나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이런 시스템들을 자사 100% 기술력으로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원전에 대한 재생 그리고 신건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가져가시면 너무 좋고요.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 이 종목은 지금 주 추세인 121선을 지금 경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구간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지금 내리꼽고 있지만 이 종목은 중기선이 제가 좋아하는 6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지금 경고하게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력 이슈로서 시간에 급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원자력에 대한 이슈로서 굉장히 좀 20% 이상씩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미래에서도 똑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자 대응 가격 전략은요. 손절매 하단선 2천원 구간들이고요. 목표가는 2천6백원 정고점 부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전 테마 안에서도 시세를 잘 받을 수 있고 지금 하단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하반 경직석을 가지고 있는 기업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기술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 열고 다음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 급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과거에 코로나19 사태처럼 뭔가 장기화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의 고민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WHO에서 최근에 긴급회의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또 긴급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역시나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런 대응이 조금은 늦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 누적 환자가 62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2주 만에 감염 다수가 3배가 급증했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이 지금 원숭이 두창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 때처럼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종목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열이 좋고 성인병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또 어렵다는 또 이런 또 악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질병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기업 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면은 이 관련주들은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잠복기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명률은 대신 좀 낮습니다. 지금 3에서 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낮지만 그래도 감염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섹터군들은 굉장히 큰 사람에 관련된 종목들은 더더구나 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전염병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고 이게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관련 테마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신 건데 원숭이 두창 테마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원숭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천연두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듯이 뭐 이런 종목들 녹취자 홀링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HK이노앤이라는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은 차트 잠깐 보시죠. 차트 먼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HK이노앤 같은 경우에는 천연도 백신을 갖고 있다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했던 자리가 5월 23일이죠. 급등했던 자리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런 감염수가 증가하면서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갔는데 역시나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두창 관련 주류도 이 종목이 크게 갔지만 사실은 이 K-CAP이라고 하는 위영류염식도치료제 이 종목으로 좀 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목을 볼 때는 한 가지 테마도 좋지만 두 가지 엮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공모가 59,000원으로 굉장히 좀 위에 좀 가격이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이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 위험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 앞으로 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지금 K-PAC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식품의약국이죠. 최종 품목화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의 지금 성장성, 글로벌 신약에 대한 성장성,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 대응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 대응은 손절가는 3만 7천원 구간, 좀 전에 5월 10일 하단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5천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HK인호에는 이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숙취의 소재, 견디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잡히는 기업 플러스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주셨고 테마성, 수급 논리로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원숭이 두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두셨다가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 먼저 봤습니다. 시장이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전략도 듣고 싶은데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이제 지수 주도주죠. 주도주들의 이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포지션을 지금 최근 달에 5조 넘게 매도하는 포지션을 지금 이어갔는데 전일에는 지금 양시장 매수세를 또 이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저점에 좀 매수는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단발성인 기술적 정도의 반등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확률이 계속해서 1300원 언저리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미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다만 지금 현재 경제 침체가 좀 이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재 둔화가 좀 이뤄지면서 지금 경제 침체가 이뤄지고 그리고 더 여파가 유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거든요. 역시나 경제 침체가 이뤄지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호재로 작용하지만 역시나 지수에는 조금 역시나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안전벨트를 메고 시장과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라는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환율 상황이 정말 불안불안하죠. 환율 체크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여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